네! 안녕하세요 쇼비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히템은요! 짠! 2020년 아이바네즈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! 아이바네즈 일렉케이스 파워패드 퀵백 시리즈입니다. 얘 자체가 전체적으로 외관만 보더라도 진짜 깔끔한 외관에 군더더기 하나 없는 굉장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는데 세끈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! 동급 최강!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아이바네즈 기타 수납에 최적화되어 가지고 제작된 긱백 시리즈인데요. 저희는 이따가 다른 기타를 한번 넣어볼 거에요. 아이바네즈는 당연히 수납이 될 테니까요. 얘는 스타일리쉬 외관에다가 이 안에 보시면요. 충격 보호까지 탁월합니다. 바닥과 측면 그리고 양 옆에 측면 그리고 헤드 그리고 하단 막 어느 곳 하나 할 것 없이 폼패딩으로 다 처리가 되어있구요. 전체적으로 2.5cm의 폼패딩으로 완전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있어요. 안정성에 그만큼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. 그리고 겉에 발수성 재질의 외피로 다 되어있어 가지고 방수에요. 그리고 이 지퍼 자체도 방수 지퍼로 되어있어 가지고 먼지나 아니면 외부의 수분 이런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을 합니다. 네 굉장히 좋은 거죠. 먼지 차단도 되고 수분 차단도 되고 악기한테는 최적화된 상태를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죠. 전체적으로 그리고 밑에 이 헤드 락도 굉장히 튼튼해요. 와 이거 무슨 우리 집 베개보다 더 좋아요. 그럼 기타를 한번 넣어 볼게요. 지금 얘도 해줘야 되겠다. 짠 우와 얘도 탈부착이 가능해 가지고 헤드의 위치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 하고 아래도 이 바디 부분을 굉장히 잘 감싸고 있어요. 이 쿠션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. 네 너무 좋네요. 암이 있지만 그냥 닫을게요. 네 하고 방수 지퍼로 방수 지퍼로 잘 감싸고 있습니다. 우와 짠 네 사실 아이베네즈 기타 전용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모든 기타가 수납이 가능하겠죠. 이건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앞면에 랩탑이나 스트랩이나 스트링 등 뭐 악세사리를 넣을 수 있게 되게 큼지막하게 포켓이 하나가 딱 있어요. 네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. 뭐 랩탑 정도가 아니라 무슨 비포 용지도 들어갈 것 같은 그런 크기의 포켓입니다. 포켓도 살짝의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자 뭔가 유니크하면서도 세련되면서 모던한 디자인 그 외관이 굉장히 예쁘게 잘 빠져 있고요. 이 재질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게 잘 빠져가지고 이건 또 굉장히 탐나는 것 같아요. 아까 가격을 안 말씀드렸죠. 이게 10만원대 초반으로 나온 제품인데 요즘 8만 9천원까지 최저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. 와 여기도 방수 재질인데 뒤에는 메쉬 소재로 굉장히 통풍도 잘 되고 어깨에 맺을 때 착 감기는 굉장히 폭신폭신한 패딩으로도 되어 있어요. 와 이거 전체적으로 뭐 어디 나무랄데가 없는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근데 가격이 10만원이 안 돼. 어떡하죠? 너무 좋죠? 아이바넨스 2020년 신제품 파워패드 긱백 시리즈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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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